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피비센터 염정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도 좀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것 같고, 뉴욕 증시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제 F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움직임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은 하락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 출발에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F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경기 심리가 좀 지속된다라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도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라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좀 더 가속화시킨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좀 위축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거래 대금 자체도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증시로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최근에 다시 또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하락세가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인데요. 그를 통해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은 위축되어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반도체 쪽에서의 흐름이 조금은 좀 더 누그러지는 부분, 그리고 올해 사실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좀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사실 이제 주도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조에서의 방향성이 지금 조금은 좀 뚜렷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탁에서는 마찬가지로 시청 상위 종목들의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바이오 업종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뭐 게임이라든지 NFT 관련 종목들이 조금은 지금 흐름 자체가 꺾이면서 강세 업종이 없는 상황에서 코스탁은 계속 약고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3천 한 50포인트 선에서 지금 좀 막혀있는 듯한 느낌. 그렇지만 FMC회 결과가 나오면 또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저희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올해 연말 영업이 매매 기준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변동성이 큰 장태보다는 저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신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흐름 자체를 볼 때 과대낙폭이 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모여든다. 아무래도 지금 갈 수 있는 섹터 자체에 주도 섹터가 없는 분위기에서 낙폭이 과대한 종목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현금을 좀 확보해 주시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조카의 방향성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방향성 확인 후 좀 적극적인 매매 전략이 더 유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세 그리고 다시 아무래도 그런 정보의 정책 등에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바이오주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좋긴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사실 어제도 다시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이렇게 백신, 치료자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가 이런 치료자 관련주들의 중소형주도 사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는 좀 최근에 분위기로 봤을 때는 변동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조금 더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지시겠으면 대형주 중심의 퍼트를 구성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도 섹터 중에서도 그래도 지금 가장 볼만한 섹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반도체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섹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지금 큰 흐름은 다소 지금도 주춤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 섹터에서 이어질 수 있는 디스플레이 특히나 OLED 관심주는 지금 OLED 그리고 여기에 또 연관돼서 스마트폰,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흐름이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OLED 관련주, OLED 관련주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OLED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에 대한 부분 중소형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